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내일 새벽에 있을 토트넘 마우스4와의 경계에서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공격 듀오가 자신들의 우승 희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토트넘 마우스4의 역대급 두 공격수를 경계했습니다. 토트넘 마우스4와 리버풀은 바로 내일 있을 크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서로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현재 리버풀FC는 최근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비아레아를 무너뜨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고 이로써 이미 우승한 카라바오컵을 포함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FA컵에서 모두 우승을 목전해둔 4관왕을 지칭하는 쿼드로프를 달성하기 직전인 그야말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버풀FC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에게 1점 뒤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토트넘 마우스퍼 역시 4위 아스날에게 2점 뒤진 5위 자리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는 정말 비겨서도 안되는 무조건 이겨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리버풀보다는 토트넘 마우스퍼에게 부담이 더욱 큰 경기라고 할 수 있지만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 마우스퍼의 공격 듀오 손흥민과 헤리케인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이 2명의 선수가 리버풀의 우승 꿈을 박살낼 수도 있다면서 손흥민과 헤리케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 마우스퍼의 공격 듀오 헤리케인과 손흥민이 잠재적으로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희망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버풀은 5월 7일에 스포츠를 안필드로 맞이할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에게 승점 1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레즈는 시즌 현 단계에서 승점을 떨어뜨릴 여유가 없다. 제이미 캐러건은 헤리케인과 손흥민이 모두 리버풀의 시즌 내내 활약해진 수비 라인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스포츠 프리미어리그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헤리케인의 패스 능력 그리고 손흥민의 사선으로 파고드는 침투 능력은 리버풀을 안필드에서 진짜 문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헤리케인과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들이다. 헤리케인은 이번 시즌 45경기에 출전해 22골 부도움을 기록했다. 반면 손흥민은 2021-22시즌 동안 19골을 넣었고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따라서 두 선수 모두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을 능징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초 북런던에서 열린 레즈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리버풀의 감독 위령의 클럽은 2021년 12월에 앞서 언급한 충돌이 그의 팀에게는 어려운 충돌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독일이 있는 클럽의 공식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나는 결과에 만족한다. 토트넘 홈에서 2대2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괜찮다.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경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가 잠재적으로 리버풀의 우승 희망을 끝낼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레즈는 토트넘 하스퍼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라면서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리버풀의 우승 희망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로 봤고 유르겐 클럽 감독 또한 토트넘 하스퍼와의 2대2 무승부 경기도 상당히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남겼었는데요. 확실히 지난 토트넘 하스퍼와 리버풀 경기만 봐도 거의 대부분 팬들이 리버풀의 승리를 점칠만큼 전력 차이가 큰 양팀이었지만 이날 경기에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 역시 토트넘 하스퍼가 자랑하는 두 콤비가 한 골씩 넣으면서 리버풀에게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 두 명의 선수가 뭔가 일을 저지른다면 리버풀의 쿼드러플 꿈에 대해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콘테의 감독은 이 두 명의 선수에게 리버풀의 골문을 노릴 것을 적극 주문할 것으로 보이며 내일 경기는 정말 양팀의 치열한 양상의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목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